자, 여러분. 여기 보이시나요? 어디에 보석이 있을까요? 네, 지금 질이 좋은 핑크 다이몬드가 숨어있습니다. 어디에 있을까요? 자,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그냥 바로 답을 알려드릴까요? 보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건 결코 주작이 아니에요. 현장에서 리얼하게 찾는 겁니다. 이거는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. 이 투명도가 안일까지 다 투과되는 거고요. 안 봐도 안입니다. 이제는 데이터가. 핑크 다이아몬드고요. 질이 좋은 핑크입니다. 아주 상당히 경도도 많이 올라왔고 이 정도면 한 100kg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. 커팅하면 40kg짜리 한 개 정도는 나오겠네요. 상당히 좋은 핑크입니다. 네, 아주 질이 좋아요. 공룡은 건강한 상태에서 뼈가 태적이 됐고 화색이 됐다가 스키암진에 있어 스키암과 우려져서 다이아몬드가 됐을 것이라고 추이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누금 승분분석소 다이아몬드 카페 대표 박현철입니다.